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부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측근들에게 불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 시장의 출마 포기는 국민의힘과 상당 부분 조율이 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대구시장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